1. 2. 2. 2. 2. 3. 자,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잠깐만, 이것도 먹어야 되고, 이것도 먹어야 되고, 이것도 먹어야 되고, 회도 먹어야 되네? 이제 먹은 거잖아요. 이제 먹은, 시작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오잖아. 예전에, 그, 머구리 설명해 주셨잖아요. 머구리? 머구리. 머구리 뭐라고? 머구리! 생선, 회, 머구리. 이게 저기, 이름 옆에 쓰여있잖아. 저게 이게 얼굴, 머리에 뜯는, 뜯는. 이거요? 어, 머구리 뚜껑. 아, 저기. 저거 쓰고서, 산소 연결해갖고, 받아들어가고 작업하고. 이게 옛날에, 봉포, 이거 봉포에 있었죠, 원래는. 예전에 봉포에 있다가, 이제 속초로 엄청 크게. 그다음에, 여기 분점까지 냈다고. 아, 자주 오셨어요? 어? 나는 여기 봉포에 있을 때부터 와서, 옮기고도 다녀고. 근데 올 때가 보니까 여기, 겉에 집도 인테리어도 카페 같아. 들어오는데 아주 산뜻하더라고요, 기분이. 아, 산뜻하더라고요. 오늘 좀 많이 먹겠다 싶었어요. 아니, 가게 건물 모양을 보고 많이 먹겠다. 네. 일단 먹는 것도 기분이 좋아요,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 사람들이 더울 거라서요. 전복, 쾌삼, 모듬 물회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주시고요. 성게, 알밥을 이렇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게, 미역고. 아, 맛있겠다. 이렇게 하나 주시고요. 오징어, 순대는 나눠 먹을게요. 체크하니까 나눠 먹고요. 모듬 회 하나랑요. 도다리, 세꼬시 하나. 이렇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 맛있겠다. 아, 아침에는 저 성게, 미역국 이런 거 괜찮다고. 저 그 성게 알밥에 알 많이 주시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이 친구가. 맞아요. 저 성게 너무 좋아해요. 성게. 아, 여기서 성게요? 어? 왜 성게 그냥 이런 돌에 붙어있어요? 아니, 이런 데 나가면 성게들 많이 있어. 왜, 맨날이 오늘. 태윤이가 오늘. 성게를 진짜 닮으세요. 뭐, 어때? 먹으리 하라고? 저 물 무서워해요. 그러면 세 개 나오겠는데? 어, 나오죠. 아, 진짜 들어가. 물, 물 괜찮으면 저 저 먹으리 그거 진짜 들어가라고요? 우리가 너무 그동안 편했던 거 같아. 식당에 와서 그냥 밥만 먹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야, 온전 처음에는 그냥 마시든 거나 먹어라 해요. 우와, 푸짐하네. 네. 아, 여기 푸짐해, 푸짐해. 아, 진짜 잘 나왔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원래 여기 밥도 말아먹고. 그럼, 그럼, 그럼. 찬밥 말아먹으면 참 맛있어. 아, 이게 오징어 순대. 아유. 자,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지금 이게 회가 많잖아요. 응. 여기서 뭐 먼저 먹어야 되는 뭐 이런 거 있어요? 응, 응. 우린 그냥 먹으면 돼. 음. 음. 좋다, 싱크하니. 어우.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좋은데. 음. 맛있네. 미끼한 게 아니라서. 응? 깔끔한 게 아니고. 시큼쩍쩍쩍한 게 들어오니까. 이 물에 육수가 맛있어야 되잖아. 그죠? 어. 근데 여기가 맛있게 잘해. 진짜 잘해. 이 양념 비율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솔직히 이거 하나만 시켜놔도 소주 몇 번 먹겠다. 나는 내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좋아. 맛있다. 어? 어흥, 어흥, 어흥. 어흥? 어흥, 어흥, 어흥. 어흥, 어흥, 어흥. 어흥, 어흥. 아흥, 어흥. 한 입에 넣어야지. 그걸 잘라 먹나? 그거 잘라 먹으면 안 돼, 이거. 한 번에 먹어야지. 형님 이게 뭐라고 했죠? 한 번? 가자미 식혜. 가자미 식혜. 응. 오징어 순대 고소해요. 안에. 잡채하고. 채소가. 잘. 이렇게. 조리돼서. 아주 입 안이. 가득 차는 느낌? 고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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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흑. 잠깐만, 이것도 먹어야 되고, 이것도 먹어야 되고, 이것도 먹어야 되고, 회도 먹어야 되네? 야, 오징어 순대 하나 더 해라. 이거 치우자. 안 먹은 척해야지. 아흑. 선배님이 큰 거 드십시오. 저는 이거를 먼저 먹을게. 아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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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장님 대표로 한 번 와보세요. 네. 아흑. 자. 음. 음. 어때? 에? 아. 아니 그것만 하지 말고 맛을 설명하셔야죠. 이거는. 네. 성게알. 성게알의 약간. 뿌린 맛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이 채소가. 신선한 채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영양식 먹는 느낌. 약간 건강해지는 맛. 약간 그런 맛이 있네. 응. 진짜 그. 성게알의 고소한 맛이 느껴지면서. 응. 여기 자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바다에. 응. 갔다 온 것 같은. 아. 뭐야? 그런 맛이. 응. 오늘. 김성하고 김태균하고 같이 넣으면 되겠다 바다에 오늘. 우와. 우리. 이제 무릎만 나온. 나온 뜻이에요? 새꽃이. 새꽃이랑. 왜? 많이 부족해? 뭘 좀 더 시켜? 페이스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페이스가? 응. 왜? 흐름 끊겼어? 어떻게 좀 올려? 네. 저희 빨리 좀 주세요. 네. 네. 빨리 안 주면 태균이. 싹싹 다 보여주는데. 제가 좀 다 나왔나 했어. 다 나왔나. 유태균 씨가 처음에 비해. 약간 식사량이 느리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하루 종일 배고파. 우와. 이거 엄청 잘 나온다. 우와. 우리 이제 막 온 거잖아요. 응. 이제 막 온. 와우. 시작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오네. 우와. 우와 새꽃이다. 앞접시 좀. 여기 너무 잘 나온다. 맛있게. 먹을게. 하아. 좀 더. 하아. 자. 시원하네. 나는 바다만 놓는 걸로. 이거야. 하자는 점을.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에이 음 아우 너무 좋은데? 참 맛깔나게 먹어 우리 또 김피디가 또 이 도다리 제꼬시를 또 맛을 음 맛있다 와 아 근데 진짜 약간 싱싱하다 싱싱해 네 저 간장하고 그거는 거기서 간장? 오늘 저도 약간 들떠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바닷가 오고 멀리 오니까 맛있지 맛있지 아 도다리가 이렇게 원래 좀 담백하나? 음 수고하지? 너무 맛있다 도다리도 근데 간장에 먹는 게 낫네 깔끔하네 간장에 먹으니까 아 뭐뭐에요 이거? 광어하고 그다음에 우럭 이게 광어고 이게 숭어고 우럭 그렇지 우럭 아가미 우럭 아가미란다 우럭 아가미도 먹냐? 옆에 있는 그거 아니에요? 지느러미랑 아가미를 헷갈리냐? 아가미가 뭐지 그럼? 아가리 아가리 아가미가 아가리야? 옆에 있는 거? 이거 이거 여기 그 안에 보면 아가미로 이제 이거 걸러주고 그러는 안 좋은 것들 아 그게 이거라고요? 그게 아가미고 이거는 지느러미라고 음 지느러미는 옆에 이거 날개? 조그만 날개? 운전하는 거? 광어 옆에 이렇게 운전하는 거? 어 옆에 이걸 운전하는 거잖아 아니 진짜로 얘랑 다니는 게 맞지 우리 아 그거를 저쪽에 에 하나 주시면 아 얘는 아 맛있는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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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쎄게 들어갔죠? 조금만 더 구웠다 뭐라는 거야? 너무 많이 구웠어요 김필이님 어떻게 해? 회 맛이 어때요? 바닷가에서 먹는 회 맛이 탱탱해요 음 이런 표현이 만들려고 싱싱한 느낌이 있어요 아 맞아 싱싱하면 탱탱한 거지 맞아 이제 둘이 거의 비슷해졌어 아니 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탱탱해요 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예를 들면 뭐 육질이 단단하고 고소한 맛이 나고 확실히 바닷가에서 자연산을 먹어서 그런지 서울에서 먹는 맛하고는 좀 비교가 된다 그게 다 탱탱된 말이었어요 탱탱해요 탱탱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탱탱하다로 표현이 딱 탱탱해요 아 이제 우리 나 그렇게 해도 되냐? 이제 막 그냥 야 탱탱하다 하고 어? 야야야 씁쓸하다 이거 싫어해요 왜 싫어해? 뭘로 오고 싶게 만들어야지 이게 그냥 우리가 먹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거를 어디 가서 먹으면 이쪽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거야 그냥 막 때려 먹으면서 탱탱하다 이거 하러 오는 게 아니라고 피디님 좀 그렇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래요 아니 탱탱이 진짜 이게 되게 맑어 봐봐 봐봐 맑다고? 이거 봐 회가 맑어 아 근데 이해할 거 진짜 맑어 맑어 이거 봐봐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야 아니 봐봐 아니 속살이 다 보인다니까 맑어 진짜 맑었잖아 자 아 쓰는 잘 안 쓰는 맛인데 그 저 깔끔해 차라리 깔끔하다고 그러던가 소주냐 맑게 입안에 우리가 뭐 들어가면 약간 약간 톱탑도 하고 뭐 짭짭도 하고 막 이런 가지가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잖아 깔끔하게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입안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어 그런데 진짜 이제 신선도가 좋다 보니까 응 이 씹는 이 식감이 탱글탱글하고 가재는 개편이구나 음 잘 만났어 먹은 간장 저 아 저 김탱탱 씨 네? 자 여기 김탱탱 씨 아 이렇게 많이요? 네 요요요요요 저희 다 맛보고 아니 근데 이거 진짜 확실히 머구리 씨랑 머구리 씨랑 머구리 씨랑 아니 뭐 지금 약간 신선도가 확실히 있나 봐요 선배님 어때요? 탱탱해요? 전복은 꼬들꼬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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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들꼬들한데 저 표현욕박 미쳤다 그런 느낌으로 와 꼬들꼬들하대 전 지금 전복회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어우 진짜요? 근데 그동안 익혀 먹어서 좀 미안하다 와 진짜 진짜 꼬들꼬들하면서 꼬들꼬들하대 그러면서 우리가 씹을 때 여기서 이거 있잖아 문드르르 문드르르 그 느낌 알아요? 문드름 느낌? 상혁아 니가 책임지고 얘를 여기 앉히고 저기 한 번 가봐둬까? 뭐 하나 나오겠는데 응? 와 진짜 이야 숭어는 반반이네 어떤 반반이야? 아반탱반 아삭한 밤 탱글탱글한 반 섞인 느낌이야 식감이 반반이네 그랬더니 여기선 이미 알아들었어 우린 다 못알아듣고 우린 다 못알아듣고 막 그런데 대단하다 선배님들 신기한게 이거는 숭어 뱃살 먹어봐봐 뱃살 숭어가 곰이 먹는거 그거죠? 숭어가 곰이를 잡아먹어요? 곰곰곰곰 곰이 먹는거 아 곰이 숭어를 어 그러네 연어를 먹지 왜 숭어를 먹니? 아 연어를 똑같니 얘랑? 연어만 먹어요 그러면? 곰은? 연어만 먹는게 아니라 연어가 강으로 오니까 곰이 기다리고 있다가 연어 올라오는 철이면 그 연어를 잡아먹는거지 곰이 바닥 나가서 숭어 찾아다녀갖고 낚시개갖고 기다릴 수도 없고 곰이 그럴 순 없잖아 숭어가 바다에서 사는데 저 강해서 잡아먹어가지고 응 응 뛰어오르는거 막 잡아먹는거 숭어도 한 번쯤은 먹지 않았을까요? 한 번이 뭐야 가끔 먹지 어떻게 맨날 연어만 먹고 하마는요? 네? 하마는요? 하마는 내가 산압대요 일본에 있을때는 별명이 있었어 별명이요? 일본 팬들 사이에서 어.. 마쿠아리 보스 마쿠아리 보스? 잘생겼다 이런건 아니었네요 아유 이미지가 이제 보스 이미지다 이거지 그만큼 약간 딱 그 리더십 있어 보이고 카리스마 있고 막 위약감 있잖아 그런거지 익숙가방 제주도 가셨을 때처럼 그 그때 당시에는 그 클러치 그거 유명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 그거 유행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간단한 이 있잖아 클린하게 지갑 하나 딱 뒤집어 놓고 깔끔하게 다닐 때 그리고 또 제가 이게 선배님도 그렇죠 목 잡은 사람들은 타이를 잘 안 메 못 메요 난 불편해 난 아닌데? 선배님도 보니까 이거 타이가 여기 있던데요? 여기서 내려오던데 아니 타이가 이러고 내려오던데? 저거 어디에 있었어? 야 뻥 튀기만 타이가 보통 이렇게 그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멋있게 쫙 이렇게 되잖아 선배님도 여기서나 야 여기 또 사람이 야 목이 이만하다고? 목이 이렇게 그러니까 손치가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선배님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야 봐봐 야 어디있냐?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어마어마했구나 대한민국 김태균 자켓 찍었어야겠다 저 죄송한데 사진 좀 보여주세요 와 와 와 와 왜왜왜왜 언젠간데 와 와 살벌하다 진짜 야 말도 못 시키겠다 야 와 어때요 이거 막거리에요? 설명은 그대로에요 와 두목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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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두목투에요? 두목투 두목투 김탱탱씨 기사 기사 한번 봐주니까 내용 좀 읽어봐주세요 먹는 얘기 뭔데 수 좀 줘봐 야 너 이거 더 먹어야겠다 술집 야 너 이거 더 먹어야겠다 술집 김태균은 육식남 고기 좋아하는 식성도 화제 야 다 화제가 됐네 야 너 눈빛이 장난 아니다 이건 그쵸? 아 이거 눈빛 봤어 이거? 우와 김태균은 지난주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 참가해서 매일 음식 불고기를 먹은 후 배탈 증세를 반나절 훈련까지 쉬는 등 모르는 적이 있다 때문에 함께 약끼니꿍을 먹고도 별탈이 없었던 팀 동료들로부터 약끼니꿍이 김태균에게는 잘 안 맞는가 보다 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산깨 e스포츠는 김태균의 배탈 증가 과식에서 비롯됐을 기념을 시작했다 와 이게 기사가 났다 와 와 살피니 신문에서 기사를 했다고요? 아 과식으로 아 과식으로 말 대단하다 야 그럼에도 김태균은 그럼에도 김태균은 앞으로도 육식의 힘으로 육식의 힘으로 호쾌한 타격을 하겠다는 호기로운 모습을 본다고 한다 아 대단하다 진짜 와 진짜 아 저 때 아주 일본 전역이 들썩였지 진짜로 우와 오늘 두 분 어떠셨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김정과 김태균은 잘 맞는다 아 저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역시 파도는 이 강원도다 아 그리고 이 파다를 등지면서 마치 파도를 맞으면서 먹는 듯한 설레임을 느끼면서 자 경계 잘 먹었습니다